문제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문제가 같아요 비슷해요? 같은 건 아니에요 같은 사례인데 지문이 달라요 자 한번 봐볼래요? 항상 이 문제를 잘 모아 놓으세요 저번에 열 문제 오늘 열 문제 다음 주 오면 특별법을 우리가 좀 많이 풀 건데 오늘처럼 특별법을 버벅거리면 안 돼요? 알겠죠? 시간을 많이 먹거든요 그러면 자 한번 봐봐요 항상 질질 가요 괜찮아 알겠죠? 질질 길게 알겠죠? 비지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잖아요 자 1번 비지니는 원칙이 어디예요? 표시한 대로 혈액이 발생한다 유효 무효? 유효 자 비지니 무효가 될 수 있죠 언제 되죠? 상 알 수 상을 수가 됐죠 그럼 무효지? 그럼 누구한테? 선이 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무과실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자 비지니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허위 표시와 구별된다 맞죠? 비지니는 단독 허위 표시 통정은 둘이 짜고 하는 거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내보낼 의도 없이 임대료를 올릴 목적으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했어요 그럼 머리는 내보낼 생각이 없죠? 입으로 내보낸다고 했죠? 그럼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죠? 비지니다 아니다? 비지니다 자 5번이 정답이네 공무원의 사직원 공무원이죠? 공법행위 그러면 여기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처분권자가 알았다 하더라도 유효 보여? 유효 왜? 공법행위는 비통착사강이 적용되지 않아요 표시한 대로 보다 유효다 그래서 1번은 정답이 5번 이렇게 자 2번 가볼게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을과 통정하여 보인가요? 통정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서 가장 매매를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등기 유효 무효? 무효 통정이니까 무효지 그 후 을은 누구한테? 꼭 병한테 팔아먹게 돼 있어요 이거 올해 처음에 나옵니다 이거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돼 있죠? 여기 병이 선인지 악인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뒤에가 있다는 거지 뭔가가 오른 거 틀린 거? 틀린 거 1번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은 통정이죠? 유효 무효? 무효 2번 갑뿐만 아니라 을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오케이 3번 갑은 을과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잠깐 이게 읽을 때 이 글자가 생각나야 돼요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 있잖아요 139조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새로운 뭐가 돼요? 법률행위 그때 가면 이걸 많이 써먹어요 이 통정어의를 그래서 소급하지 않는다 보여요? 오케이 이게 뭐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행위 소급효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걸 생각나야 돼요 이 지문이 이 지문을 읽을 때 이게 생각났다면 어휴 왔다야 진짜 공부 완성된 거야 하산해도 돼 자 갑이 보이죠? 병이 악이라네 병이 악이 보여요? 악의를 이유로 병에게 저당권 등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갑이 악의를 증명해야 된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표의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오케이 갑과 을 간의 통정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갑형에게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선이 근데 뭐가 있어? 과실이 있네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선이면 되는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돼요 병은 무조건 선이면 되거든 그럼 2번에 4번 몇 번? 5번 자 3번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몇 번이었나요? 4번 4번 자 한번 봐볼까요? 틀린 거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맞죠? 근데 뭐는 된다? 채권자 치솟고 밑에 또 썼나요? 대의권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2번 선이 3자 나오죠? 허위표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이때 제3자가 무과실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오케이 3번 3자를 위한 계약 보여요? 3자를 위한 계약이 뭐야? 갑하고 을하고 수익자 병 얘가 요약자 얘가 낙약자입니다 3자를 위한 계약이죠? 얘가 선이죠? 비통착사강으로 무효 취소됐죠? 얘가 선이죠? 얘 보호된다? 안 된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3자가 누구예요? 이 3자가 써놔 써놔 수익자라고 수익자는 보호되는 3자도 아니다 아니다 엄청 잘 나와 이거 4번 가장 소비됐자 대주가 파산 송고를 받았네요 그럼 파산 관제인은 보호되는 사람이죠? 그럼 선악은 누구를 가지고? 채권자 파산 채권자가 선이라는 거야 보였어요? 그럼 파산 관제인은 악의자죠? 이건 신경 쓰지 마 그렇죠? 파산 관제인은 보호되는 사람이죠? 선악은 누구를 가지고 따져라? 채권자 채권자가 선이죠? 그럼 얘는 선이 3자야 악이 3자야 욕을 가지고 따지니까 선이 3자 그래서 얘가 X 3번은 4번이 정답이 돼요 자 대출 나왔다 대출 공식 애와볼까? 공식? 봐봐 공식 그거 말고 자 봐봐요 강박 강박 나오면 비진 이거 103조부터 해야지? 103조도 아니다 비진이다 아니다 그럼 강박은 유효부여? 유효 그런데 취소할 수는 있다 110조로 이게 110조로 강박 사기강박으로 자 시가 시가 가격 가격 시가 이거 차고도 아니다 사기도 아니다 그러면 시가는 유효부여? 유효 취소할 수 자 대출 대출 나오면 비진이다 아니다 통정이다 아니다 그럼 유효부여? 변제해라 안해라 그런데 대출 나오면서 플러스 양해가 나왔어 그럼 양해는 통정의 표시죠 유효부여? 변제할 필요가 있다 없다 공식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강박 시가 대출 공식으로 외워버리세요 그냥 가장 편해요 하나 더 있었다 아까 연대보증 연대보증 나오면 무조건 끝으로 뭘로 가야 된다 차고 취소가 돼야 되지 사기 취소되면 안 돼요 차고 차고 취소 공식처럼 외우면 찾기가 아주 편해져요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앞으로 계속 문제를 풀 거니까 우리가 문제를 양을 늘려가거든요 자 대출 나왔죠 뭐 양해 있나 봐 양해 있지 그럼 끝으로 무조건 뭐야 무효예요 오케이 대출 양해 무효 통정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의미부여 하지 마세요 알겠죠 가끔가다가 꽃을 보면 그냥 예쁘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꽃이지 이게 그렇죠 이게 꽃말이 뭐지 몰라도 돼요 그냥 예쁘면 예쁜 거예요 그냥 자 너무 복잡하게 의미부여 하지 말라고 틀린 거 자 동계 차고 보이네 그럼 동계 차고는 뭐라고 했어요 표시되거나 유발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계가 상대방이 뭐였다 어 표시됐네 그렇죠 그러면 인정될 수 있어야 된다 맞죠 표시되거나 유발되면 되거든 그럼 차고로 다룰 수 있거든 자 2번에 자 시가 보인가 시가 공식 시가 시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4번에 2번 얼마나 쉬워요 시가 차고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고 취소할 수 없다 시가 다른 데도 다 통해 다 통해 물건 민청 계약 상관없어 자 차고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됨으로써 차고로 뭐가 됐어 취소 됐지 근데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네 그 손해비상 해조 안 해줘 청구할 수 없다 취소 손배 없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자 상대방이 차고가 있었는데 상대방이 뭐 했어요 유발 유발 기망이잖아 속인 거 사기 내 땅사 내 땅사 착오를 일으킨 거지 취소할 수 있다 무슨 상관이야 자 그 다음에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거지 중요분의 차고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항상 동그라미 세 개만 칠려고 노력하세요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은 2번 자 5번 착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동계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뭐가 돼 있어야 된다 표시 동계착오 동그라미 표시 2번 어 농지 보였네 하천 보였네 그냥 끝을 죽여버려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불법이 아니니까 손해가 나오면 안 되지 착오는 손해배상 나오면 안 되죠 자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뭐였죠 요구하고 공장 그렇죠 공장하고 공인중개사 통하지 않았죠 이건 뭐가 있었죠 중과실 중과실 있었죠 그럼 중과실이 있으니까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취소할 수 없다 뭐 두 개 애와놔야 돼 판례 자 중도금 미지급했네 어 난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중도금을 안 줬죠 그럼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하겠지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겠지 근데 매수자가 뭐야 이거 착오야 그렇죠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죠 근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5번이 정답 5번이 정답 이게 문제가 풀리면 참 재밌어요 안 풀리면 머리를 쥐어박지만 풀리면 풀림만 해요 이게 자 6번 사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과실은 돼 안 돼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이게 틀린 거예요 바로 1번이네 이런 건 맥 풀리죠 맥이 풀린다고 아니요 또 자 기망 행위는 뭐예요 그릇된 관념 보죠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자 표의자의 기망 사기 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졌죠 그럼 주관적이든 주관적 족하고 경제적 불리익을 따진다 안 따진다 경제적 불리익도 불문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기망이잖아 사기 사기 여러분들은 사기에 잘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죠 그렇죠 예쁘다 밥 한 끼 사 그런데 공포는 잘 느껴요 공포 그럼 이것도 느끼고 이것도 느끼는 거예요 사람마다 사기와 강박은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뭐라고 사기는 잘 안 빠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공포는 정말 많이 느껴요 정말 공포는 아까 골목길 있잖아요 저는 안 가요 뺑 돌아서 가요 그런 경우 백화점에 변칙 세일 보인가요 이게 뭐냐면 원래 그 코트가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얘들이 세일한다고 나벨을 120으로 올려요 그리고 세일해가지고 100만 원 파는 거야 그럼 원가잖아 그게 그게 변칙 세일이었어요 이거 사기다 아니다 이건 사기지 이법성이 있다 이건 사기입니다 라고 판결이 떨어진 거야 백화점 변칙 세일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뭐 외울만 하지 민법 전체 토탈에도 이거 하나인데 자 삼자사기 들어왔네 그럼 우리는 뭐가 들어야지 상할 수 그렇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끝을 시수할 수 있다 정답은 1번 자 7번 사고와 사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틀린 것 1번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하나 상대방이 누구냐고 여기 상대방이 안 나왔는데 효력을 주장하는 자 이게 유효죠 그렇죠 누구요 상대방이죠 그럼 유효 맞는 거네 중대한 과실 항상 중대한 과실 입증 책임을 물어봅니다 중요 부분이 아니고 중대한 과실을 물어본다고 맞는 거예요 이거 자 해제했죠 착오 취소 된다 안 된다 된다 해제 후 착오 취소 되잖아요 표의자가 착오를 이후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착오를 취소했죠 손해가 발생됐죠 손해배상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키워드 자 교환 시가 나왔다 시가 시가 보여요 그럼 이거 시가는 사기다 아니다 없다 착오도 아니다 착오도 아닙니다 이거 취소 안 돼요 5번이 정답이었네 7번에 5번 이 판례는 기억해 주세요 자 봐봐요 이거 쏘는 것도 되고 워크북에다가 갖다 붙여볼게요 병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을이 있는데 여기에 은행이었어요 은행 그런데 이 병이 누구냐면 주채무자 돈 1억을 빌려오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은행에서 보증인을 세워라고 했나 봐 물상보증인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을 보증을 세울 건데 얘한테 사기강박을 한 거야 그리고 보증계약을 맺은 거야 그럼 계약은 보증계약은 갑하고 을이 맺은 거지 그럼 사기강박 당해서 보증계약을 한 거지 그럼 이 보증인은 물상보증인은 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걸 취소할 땐 이건 삼자사기로 본다 안 본다? 본다 누가? 채권자가 채권자가 이 채무자가 사기강박해서 내가 보증계약을 맺었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만 갑은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그림을 그대로 갖다 놔볼게요 채무자가 누구요? 병이 여기서 병이 물상보증인은 누구요? 갑을 기망하여 사기쳤죠? 저당권 설정경을 체결한 경우 물상보증인은 누구? 갑은 채권자가 누구요? 을이 선이 무과실이네 그럼 전혀 몰랐다는 거잖아 사기강박 쳤다는 걸 그렇죠? 이더라도 그 저당권 설정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이 상대방 채권자가 뭐가 있어야 돼? 상 알 수가 있어야 물상보증인이 치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상할 수가 있어야 취소가 된다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그림을 맞춰봐 이렇게 얘가 채권자여? 얘가 채무자여? 얘가 물상보증인이요? 그럼 채무자가 사기강 막 쳤잖아 그렇죠? 이 글씨가 있어요 우리 마스터북 아니죠? 마스터북에는 워크북은 없고 그러니까 워크북에 갖다 놓으면 되지 뭐라고 써? 그러면 안 되면 주 채무자 그렇죠? 물상보증인 여기다 뭘 쓰면 돼? 사기 그건 주 채무자 물상보증인 사기당한 거지 그리고 뭐예요? 보증을 쓴 거라고 이렇게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 상할 수가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치소할 수 있다 이렇게 치면 되지 하나 써놓으면 되지 뭐 나중에 그 워크북에다가 어디다 써요? 여기 사기에다 쓰면 되지 사기 삼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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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있었죠? 그런데 어딘지 못 찾아 이게 아니 어디다 찾냐면 음 폐지수로는 아니 이게 육폐지 육폐지에 보면 3번에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 보여요? 보이죠? 그 제일 아래쪽에다 써놓으면 되지 빈공난 제일 앞에다가 의사표시 효력발생 그 위에다가 이거 하나 써놓으면 나중에 어차피 모아가지고 한쪽으로 모아라 이거지 모으면 나중에 들고 다니면서 애우면 되니까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뭐 민법 같은 경우는 그냥 90점 나오더라고요 그냥 불구 아니요 쉬워 이게 내가 약한 게 있어서 그러지 내가 아니 객관식은 쉽더라고 이게 쓰는 게 안 돼 쓰는 게 이게 공식을 외우잖아요 논술이 안 돼요 공식을 외워놓으니까 논술이 안 되더라고 아씨 논술이 논술이 돼야 되는데 논술이 자 됐죠 이제? 자 이제 봐봐 7번은 5번이 정답이에요? 8번 자 의사표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답이 몇 번이었어요? 8번에 5번 왜? 어 강행규정이 아니라 의무규정인데 얘가 답인데 그럼 이건 다 맞다는 거잖아 자 수량 무능력자를 모르면 미성년자 써놔야 돼요? 네 항상 바꿀 줄 알아야 돼 미성년자에게 의사를 표시했죠? 표의자는 의사표시에 도달을 주장할 수 없고 제한능력자 누가? 미성년자 측에서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오케이 화살표 할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원칙은 언제나 도달 자 의사표시 도달하였죠? 근데 발표시 표의자가 사망했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다른 말로 유효입니다 이러네 유효입니다 유효입니다 그런잖아 청약자가 청약을 발언 후 죽었죠? 행위능력을 상실했죠? 그래 유효 보여? 유효 격승발 보여요? 격승발이잖아요 여기다가 간혹 가다가 지워버리고 청약을 이렇게 넣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격, 청, 도가 들어와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긴 승낙이니까 격승도가 맞지 그러니까 이 글자 바뀌는 걸 조심해라고 아니 격승발이니까 맞는데 첨장에 가면 여기가 청약으로 들어온다니까 이렇게 격, 청, 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발신으로 들어온다고 이렇게 바뀐다고 글자가 가르쳐줘도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답은 5번 9번의 대리권의 범위, 판례 이거 답이 몇 번이었어요? 9번 몇 번? 1번 2무 대리는 그 한도에서 수령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가능해요? 2번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 줬죠? 중도금, 잔금 받을 수 있죠? 자, 맞죠? 금전 소비대차 대출이라 대출 안 되면 담보권 설정이 뭐예요? 저당권 그럼 대출 받으면서 저당 잡아라 이거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 해제할 권한까지 있어 없어? 맞네? 맞네 자, 대여금 이제는 좀 안다고 팔짱 끼고 내가 정말 순해지긴 순해진 거예요 제 성향이 강하게 보이지 않아요? 내가 수업할 때 가장 싫어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정말 싫어한 거 정말 수강료 안 내고 수업 듣는 것도 용서가 돼 정말로 그런데 팔짱 치기는 제일 싫어해요 아니, 이건 습관처럼 끼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중개사가 되잖아요 절대 팔짱 치고 들으면 안 돼요 그냥 갑니다 야구 경기장 가서 관전할 때 팔짱 끼는 거예요 여기는 경기장이 아니거든요 관전하는 데가 아니라고 바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두 손이 자, 농담이에요 첫 말 해본 거죠? 요즘은 성격이 순해져서 팔짱을 끼든 디벼지든 내 인생도 아닌데 뭐 자, 봐요 괜찮아, 끼워요 끼워서 괜찮아 괜찮아 다리만 떨지 마 자, 답이 몇 번이에요? 대여금 일부면 이제 할 수 있다 없다? 응, 이게 답이지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 정답은 몇 번? 1번 자, 마지막 문제 자, 몇 번이니까요 대리꾼에 관한 설명 어? 2번 2번이요? 봐볼까? 위임장 들어갔네? 네 그럼 거기 현명한 거죠? 그러면 대리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1번은 그럼 어디가 틀린 거야? 여럿이 있네? 없는 한 아, 이렇게 띄움이니까 공동으로 대리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대리해야 되지 자, 그다음에 대출받았네 저당군 설정이죠 해지할 수 없다 없다 갑의 대리인 의리 대리인입니다 기망했네 그럼 병의 기망 행위로 얘가 기망당했네 그러면 본인 갑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서은이의 하나여가 아니라 뭐라고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어? 있다 언제든지 당했다니까 사기 당했다니까 기준이 누구요? 대리인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자, 대리인 의리 갑의 승낙을 얻었네 복대리 선임했죠? 가능하거든 근데 무슨 책임 면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선임과 뭐라고요? 감독 책임이 있다라고 해야지 이렇게 됐죠? 이렇게 정리하고 가시라는 거 내가 웃긴 거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기 보여요? 아니 이게 제 메모장이 아까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내가 논어에 있는 줄 알고 찾아봤어요 아니더라고 내가 썼더라고 산은 높대 갈 길은 멀다고 산고 도원 뭘 원자 길도자 뭘 원자 갈 길이 뭔데 산은 높단 말이에요 근데 뿌옇뿌옇 가다 보면 가지 않을까? 항상 아니 내한테 하는 말인데 이게 있더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